본 영상은 2024년 2월 1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해오름 침례교회 주체로 이루어진 성경강연회를 녹화한 것입니다. 홍문공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과 멀리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집회 장소를 허락해 주신 미국 침례교회에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재야 되겠네요. 성경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성경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개혁성경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성경이죠. 개혁성경하고 그 다음에 킹잼성경 미국의 주류가 되어 있는 이런 킹잼성경 이거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시거나 할 때 그 패키지 받으셨는데 그 패키지 안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개혁성경 분석이라고 하는 이 책이 한 200몇 페이지에는 이런 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보시는 그 개혁성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이제 요약한 거니까 would you please turn on the ppt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기 첫 장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성경은 단 두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욕기 19장 26절 가서 오면 개혁성경은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킹잼성경은 내가 육체 안에서 주를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과 밖은 180도 다른 거죠. 그렇죠? 180도 다른 겁니다. 그럼 욕이 이 다음에 부활해서 육체 밖에서 둥둥 떠돌아다니는 그런 무슨 그런 형태로 주님을 볼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입고 육체 안에서 주님을 볼 것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성경 문제를 볼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책들 여러 가지 자료는 Next one please. 여기 keepbible.com 영어로 keepbible.com 여기 성경지킴이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저 위에 가서 보시면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 누르시면 문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 문서 자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도도 있고 사전도 있고 구원 바로 알기,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keepbible.com 여기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이제 다운받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문제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혹시 내가 보고 있는 성경에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영어로 we walk by faith, not sight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되어있어요. faith로 걷는 거예요. faith는 사이트의 반대, 인사이트로 걷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보지 않은 채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체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이것대로 믿고 발걸음을 이렇게 떼야지 이사 가는 거, 장가 가고 시댁 가는 걸 보여달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바르게 믿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르게 믿는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 안상호, 통일교 뭐 이런 것들 다 믿음 체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어요. 왜 그러냐?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니까 성경의 이 진리 체계가 어떤가를 정확히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었습니다. That is your fault.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누가 뭐로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모든 faculty 이걸 다 줬는데 그냥 저 목사님이 하라인데로나 하다 왔다. 그거 곤란한 이야기거든요. 뭐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의 진리 체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그걸 한마디로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 Next one please.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넣어 이렇게 주신 거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For Doctrine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Doctrine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벌써 개혁성경은 교훈으로 번역해놨잖아요. 교훈이 아니에요. 이솝우와 같은 이런 교훈을 얻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게 아니라 For Doctrine Doctrine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결정되는 이와 같은 이 진리체계가 Doctrine이에요. For Doctrine.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에는 모든 진리체계 그게 나와 있는 거고 그걸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올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헌금하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구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성화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교리체계거든요. 이 체계가 올바로 딱 확고하게 잡힌 상태에서 그래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죄의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선한 일이잖아요. 그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교리체계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체계. 교리는 그냥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심지어 군에서도 교리를 가르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교리라고 가르쳐요. 군대에 가도 닥트린. 그게 닥트린인 거예요. 마귀가 의미를 크게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는 분열을 가져오고 교리는 재미없고 딱딱하니까 교회에선 교리 얘기하지 말자. 우리 서로 만나면 교리 얘기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That is very wrong. 그거는 처음이때 초보적인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면 그러면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교리에 따라 믿는 그러한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리는 신구약성경에 단수로 51번, 복수로 5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게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2단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리가 잘못되면 2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조심하고 주의해라. 골로세 교회에도 나쁜 교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리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디모대전서 4장 1절 가서 오면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능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거, 교회에서 선포가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럼 본인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성도들을 위한 기본 교리, 이런 거 신약과 구약 전체를 다 모아서 그거를 교리 체계로 만들면 그걸 우리가 조직 신약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뭐냐. 성경론. 성경이 무슨 책인가. 이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비블리알러지. 성경이 무언가에 대한 그 교리가 확실해야 그 나머지 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봐서 알 수 있어요? 예수구의 수소 여러분 봐서 알 수 있어요? 천국. 여러분 봐서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론이에요. 성경. 성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가. 이게 확실히 쓰지 않으면은 나머지 건 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에 있는 분만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성경 밖에 그거를 믿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론. 그럼 성경론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잖아요. 스피리추어라는 그런 빙. 천사들 가운데 제일 나쁜 자가 사탄 마귀. 또 마귀에게 속한 천사들이 있어요. 좋은 천사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에 대한 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성경의 definition, 정의가 뭔가. 그렇게 될 때 죄를 알게 되고. 그렇죠? 어떻게 이 죄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 그렇죠? 이거 구원도 다 성경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다 어떻게 돼요? 지역교회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교회는 어떤 데냐.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냐. 그렇죠? 이런 내용이 다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언이 있고. 예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에스카탈러지.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 운명. 우리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천국은 어떤 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호수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데고. 그 다음에 세상의 끝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공휴거가 언제 일어나고. 7년 환란기가 뭐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후반부에 큰 환란이 뭐고. 이거 끝나고 나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생활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고하게 교리를 세우면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냐. 교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리. 특별히 구원 교리. 다른 건 다 뭐 틀려도 괜찮아요. 다른 건 다 틀려도 되는데 구원 교리가 틀리면은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교리가 올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교리가 올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것은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략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키가 이만큼은 여기까지 자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밑에서 저 밑바닥에서 갓 태어나서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이리저리이나 죽을 때까지 이리저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베이비가 있단 말이죠. 이거 힘든 거예요. 이 얘기들면 이게 맞는 거고 저 얘기들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계속 쫓아다니고 뒤로 쓰러지는 데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불쌍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가 확실하면 그런 일 절대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이 세상이 두 쪽이 나고 나 혼자만 이 땅에 남는다 해도 It's okay. I'm with God. 난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 그리스도의 세상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대로 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코로나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 못 간 거.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그냥 평상시에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혼자 사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우린 믿음으로 혼자 사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의 교리가 확실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구호를 간단하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바른 사회. 내가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그 다음이 교회예요. 맨날 교회만 가서 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고 우리 가정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교회.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어디에서 와요? 바른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가 올발라야 된다. 그럼 그 교리는 어디에서 오냐? 꿈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말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게시. 계령사에서 게시 받았다. 여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교리는 모두 100% 여기서 오는 겁니다. 교리는 100% 하나님의 책. 이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We are the people of the book. 우리는 이 책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 We are the people of the book. 우리는 이것만 믿는 겁니다. 아, 아멘이 이름 적으시네. 우리는 이 책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We are the people of the book. The book. 유일한 the book is the only Bible. Bible is the book. 하나예요. 이 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과 끝, 영원한 종착지.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달려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킹잼 성경을 번역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 일을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할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을 성경 번역하고 평생을 이렇게 책을 짓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틀란타까지 온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와서 성경 강연에 바이블 컨퍼런스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됐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혹시 그 안에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믿었는데 이 안에 잘못된 게 들어있다. 그러면 얼마나 미저러블 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죠? 성경에 따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아 열심히 믿었는데 성경에 따라 믿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We are the most miserable people.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따라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예요. 하나님만 진실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인생을 사용하는 거죠. 아 근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냥 헛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헛된 삶을 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00%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100% 진실만을. 이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이거는 제 값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류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허사가 될 수 있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신천지 이런 사람은 30, 40만 명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Next one, please. 자 성경 문제에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까맣게 돼 있는 이 책 이 책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줬단 말이에요. 그 모세 오경 히브리어를 이렇게 줬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말을 내가 지금 갖고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주시고 고림도 전원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사도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하고 똑같이 똑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냐. 내 손에 있냐 이거예요. 내 손에. 그 지금 묻는 거예요. 자 세상에 수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관심이 가는 그런 답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 문제는 가볍게 볼 그런 문제가 아니다. 자 성경을 왜 그러면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에덴 농산에.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이런 걸 망치려고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런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자 그럼 마귀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 그거 믿고 그렇게 해서 다 구원 받아라.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배방을 놔야 되겠다. 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마귀라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가서 보시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심하고 혼동.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선악과 이거 빼고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얘기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의심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성경 말씀을 변개, 다른 것으로 바꾸고 단어나 구절이나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삭제. 그렇죠?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는 무슨, 무엇을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세상에 많은 성경이 있는데 천주교에서 나온 현대어 역본들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까지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next one please.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뭐냐. 성경이라고 불리는, 껍데기는 성경이라고 써 있는데 이 책들이 실상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 어떤 부분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성경이라고 포장이 돼서 판매가 되는 그런 성경들이 있다. 실제로 시중에서는 일부가 변경된 성경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맨 뒷장 가서 보시면 여기 개혁성경에 13구절이 없어요. 통째로. 이런 거 아세요? 개혁성경, 신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13구절이 통째로 없음입니다.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37절. 지금 혹시 갖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가서 읽으려고 보면 없음.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시중에서 팔리는 NIB 가서 읽으면 없음돼요. 없음. 이런 성경이 실제 거의 대다수가 다 이런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지. 그렇다면 킹잼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들을 읽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저도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았고 제 부모님도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았고 여기 있는 다수의 분들이 다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혁성경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안에 많은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류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보지 않으면 그 오류 때문에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을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류가 하나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류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이 영어 킹잼 성경. 1611년 영어 킹잼 성경이다.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Next one, please.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아마 천종이 넘을 거예요. 여기 미국에 사시니까 킹잼스 볼리션, NIV, 뉴킹잼스,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English Standard Version, American Standard Version,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왜 이렇게 스탠다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오면 다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Living Bible, Message, Good News Bible 등등. 이게 영어만 해도 지금 한 삼백 가지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어마다 수십 가지 역번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 가서 보면 개혁 성경이 있고 또 개혁을 개정한 개혁 개정이 있고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바른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온누리교회에 사용하는 비전 성경, 킹잼스, 흠정여수. 성경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요. Next one, please. 자, 그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이 다 같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이 다 같을까? 그냥 제가 여기 말씀드린 성경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매우 이상하게 여러분 들리지 몰라도 이게 사실입니다. 제 처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공학을 한 사람이에요. 공학. 공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공학은 말로 다는 안 되는 거야. 다리를 세우려면 딱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다리를 세우는 거지 말로 다 이렇게 해서 다리가 안 세워집니다. 데이터.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나가는구나.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걸 하는 게 공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NIB, 개혁성경, 킹제임스 등 이런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를 다 살펴본 거야. 데이터를 살펴보면 성경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나머지 다른 거.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나머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보편적인 영어성경, 우리 킹제임스, NIB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1970년까지 1970년 이후에 NIB가 나오고 NASB 이런 게 나오는데 1970년까지 1611년부터 1970년까지 이 세상 모든 영어세상에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부터 천주교에서 나온 이런 현대 역본들이 이게 좋다, 그렇고 좋겠다, 그렇고 파고들어서 지금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하나로 온 세상이 다 보금화가 되고 모든 교리가 다 정립이 되고 모든 신조의 그 내용들이 다 정립이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정립이 되고 말 그대로 매튜, 헨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앨버트, 반즈, 그 말틴, 로이드, 존스 뭐 할 거 없이 스펄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무디 다 뭘 사용했어요? 킹제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1970년 이후에 되게 살다 보니까 뭐 NIV가 훌륭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거는 존도만이라고 하는 세속 여러분,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 아시죠? 언론 재벌 그 언론 재벌이 소유한 언론 재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하는 그 무신론자잖아요. 그 무신론자가 소유한 출판사가 존도밴이에요. 거기서 돈을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이 NIV이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내용이 100%가 있으면 다 틀리면 누가 그걸 읽겠어요, 성경이라고. 대략 80에서 80%는 갔습니다. 안에 내용이 나머지 10% 정도가 달라요. 또 특별히 한 1% 정도 중요한 그런 그 교리 이런 거에 가서는 그 1%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 1%에 가서는 매우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잘못된 길로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 중에 하나가 개혁 성경이에요. 제일 심각한 게 NIV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해. Next one, please. 성경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느냐는 그건 완전히 100% 다른 이야기예요. 부활해서 여러분 부활해서 내 눈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셔야지 부활이 안 되면 곤란한 거거든요. 이게 육체 밖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개혁 성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one. 개혁 성경이 이제 한 100년이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개혁 성경을 사용했고 말씀드린 대로 독보적인 그런 성경이고 개혁 성경이 없이는 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경이죠. 여러분 좋은 성경이니까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오역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은 내 프리비어스만 이분은 장로교 신학대학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신학대학이 장로교 신학대학인데 여기에 대학원장을 지내신 나체온 교수님의 지금은 이제 소천에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이제 가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대학원장을 하고 하면서 개혁 성경에 너무나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성경을 들고 나가서 여과 없이 난 개혁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우리말 성경 연구라고 700쪽짜리 깨알같은 글치로 책을 썼어요. 책의 서문에 가서 보시면 이 성경 그대로 갖고 나가서 그대로 전하면 너무나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이 안에 기록을 했다.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땐 1.1핵도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배우셨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근데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에 대학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성소공예에서 성경 번역하는 데 거기에 큰 일조하시고 아마 저분이 여기 테넷인가요? 벤덜빌트라고 대학 연세가 저렇게 많으신데 옛날에 거기 유학 오신 분이에요. 저런 지식인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연구에서 그 안에 깨알같이 뭐가 잘못됐고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교리적인 오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서 보니까 1932년생인데 프린스톤 신학대학원 벤덜빌트 대학교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그대로 개혁 성경이 있는 대로 믿고 나가서 그대로 하면 설교 잘못하면 잘못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에 코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가 이거를 목사들을 가르쳐서 내보내려고 그래서 그걸 모아갖고 저런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자 넥스트 원 플리즈 여기 있는 것처럼 개혁 성경 가서 보시면 개혁 개정도 마찬가지고 NIV도 마찬가지고 NASB도 마찬가지고 킹잼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은 저 열쇠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열쇠 구절이 빠져 있어요. 넥스트 원 열쇠 구절이 빠져 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가서 이렇게 보시면 개혁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있는 것처럼 가서 보시면 뭐로 돼 있냐 개혁 성경 가서 보시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에 증거하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7절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7절을 통째로 빼고 6절 전반부하고 6절 후반부를 나눠갖고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빼놓은 요한일서 5장 7절이 뭐냐 하늘에 증원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그 다음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영어로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317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만 딱 대면 도망가요. 왜 그래요? 성경에 These three are one The father Father F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The word 말씀이 대문자로 되어 있고 The holy ghost 대문자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셋이 하나는 These three are one 아니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톡째로 다 빼버렸다. NIB 똑같아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다 빠져 있습니다. NIB 다 빠져 있고 ESB 요새 또 나오는 이런 것들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이유 그냥 하나만 제가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8장 37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이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사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2사에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2사에서 5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르며 내시가 이루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내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37절 가면 37절 가면 없음 없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내려가서 침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에게 물뿌리고 이렇게 해서 세례 주고 이런 거 다 그거 다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뭐 1년이 있으면 뭐 팔고 입교하고 또 좀 있다면 세례받고 이런 거 다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침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뺐을까요? 천주교에는 유아세를 주기 때문에 이 구절이 있으면 유아세를 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천주교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이건 없다 이게 있으면 유아세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빌립과 대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38절 가서 보면 they went down both into the water into 어디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그래서 39절 they were come up out of the water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out of the water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그럼 여러분 이게 벱티즘이 돼야지 물 뿌리는 걸로 되겠습니까? 이게? 물 뿌리는 게 속으로 들어갔다가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침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으면 예수님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그렇죠? 그랬다가 부활해서 새로 일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픽처 그림으로 나의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않아요 죽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일이 벱티즘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완전히 잠겼다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침례교회라고 하는 게 저건 침례를 주니까 침례교회가 아니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사도 바울도 침례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빌립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물속으로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한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천주구에서는 그게 있으면 곤란하니까 자 우리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향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우리 킹덤성에 가서 보시면 그녀가 그녀의 마다들을 낳을 때까지 퍼스트 본 선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저 아이가 저 집의 마다들이야 그 마다들 그러면 그 밑에 쭈르륵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낳고 마리아가 평생 동정료를 지나서 동생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다 사춘이지 이거 다 동생이 아니다 그리고 뭐를 없애야 되겠어요 맛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개혁성경 가서 NIV 가서 보시면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안 돼요 누굴 낳아야 돼요 마다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천주교 비즈니스다 천주교 비즈니스 제가 오늘 원고가 이 내용이 아닌데 천주교 비즈니스 하나만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야거보소 5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거보소 5장에 가서 보면 16절에 너희 개혁성경에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잼성교에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제에게 가서 고백성사하는 거예요 천주교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 이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잘못은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게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알고 보면 얼마나 오묘하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는지 깨끗한 성경에는 그냥 말 그대로 깨끗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개혁성경 가서 보시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여러분 God of God 아니에요 하나님 God 신 God God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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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무슨 신이 또 있어요 The Spirit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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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이 돼야지 그렇죠? 그런 성경을 백 년 동안 써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삼선에게 임했다 강신 강신의 개념으로 신이 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분들이 샤만이즘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고리 14장 가서 보시면 방언 예언 나오잖아 예언 그래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닌다고 얼마나 상기도 다니고 그래요 예언이 아닙니다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 아직 성경 말씀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을 때 이사야 대언자예요 선지자가 아니고 예레미야 대언자예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일 그 사람들 행한 것이 대언인데 대언의 일부가 예언이에요 근데 고림도 14장 같은데 가서 보세요 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언하러 다니는 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언하라고 돼 있으니까 대언이에요 스피킹 포 서만의 특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대언 대언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우리 성경이 귀신으로 돼 있잖아요 귀신 여러분 귀신 그러면 처녀귀신 할아버지 귀신 하면 다 뭐예요 아 원안을 품고 그렇죠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거 귀신이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 죽은 다음에 이 신학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딱 두 군데로 직통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직통 뭐 중간 대피소 이런 거 없어요 직통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직통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번역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오 성경도 귀신이 있구나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이러니까 베레아 귀신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순수하게 믿은 거예요 성경에 귀신이 있다니까 그런 잘못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런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왼쪽에 있는 염소에 속한 그런 사람들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의 쫄자들 이 마귀들이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다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가 마귀 사탄 마귀의 쫄개들 악한 영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천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개혁성경은 사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제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다 그냥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나중에 제가 이 구조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아휴 이걸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귀신을 따로 잊고 그런 건지 그렇게 알았구나 여러분 악한 영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영 그 영의 원래 원래 출신이 뭐냐 사탄 마귀와 함께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3분의 1 천사들이 같이 타락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구절들을 똑바로 번역을 해놔야 심지어 NIB도 엔절로 돼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런 걸 사자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자, 넥스트 원 플리즈 자, 신천지가 이제 나오는데 한 번 씁니다 여러분 신천지 신천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비유기 때문에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장하는 게 이거예요 마태봉 13당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풀기 위해서는 신천지 이만희한테 와야 된다 이런 논센스가 어디가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without a parable 뭐예요? 비유가 없이는 이 말씀하시는 게 어려우니까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씩 정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지 저거를 비유가 여기 아니면으로 번역을 해놓으니 모든 게 다 비유가 된다고 해서 이래서 비유풀이 하는 여기서 지금 30, 40만 명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거 가지고 비유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난해 대구에서 얼마 10만 명이 수료했다고 뉴스에 놨잖아요 10만 명이 수료했다 목사들이 6천 명이 개종을 했다 신천지로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NIB는 풀이를 해놨어요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without using a parable 아예 의역을 이렇게 했어요 의역을 근데 의역이 안 돼도 비유가 없이는 그러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적어도 하나 정도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거를 설명해 줬구나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없이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베타에서는 아버지도 예수 예수님 아들도 예수 성령님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 유일주의를 가르쳐요 그거 왜 그러냐 성경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혁성경에 가서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개혁성경대로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그 다음에 마태봉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름이 예수 이렇게 돼서 예수 유일주의 그래서 오 예수 예수만 하면 되나 예수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삼위일체거든요 우리 킹잼 성경에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 그래서 totally different story 이건 NIB도 똑같아요 개혁하고 NASB도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맞죠? 어느 게? 킹잼 성경이 맞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안성파 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또 한국의 박태선 뭐 등등에서 옛날부터 하면 동방의 독수리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동방의 독수리 해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에이 이 사람이 내 뜻을 이룰 거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킹잼 성경이 독수리가 아니라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른다 이렇게 되면 안성홍이니 뭐니? 난 무너지는 거잖아 그런데 다행히 개정개혁이 나오면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는 거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안성홍 또 박무수 이런 데서 난리가 난 거죠 여태 동방의 독수리라고 본인 그로 됐는데 성경이 개정개혁이 되면서 사나운 날짐승으로 바꾸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있는 것처럼 굶주린 새해 이러면 동방의 독수리가 안 나오잖아요 일단 동방의 독수리 때문에 거기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게 성경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성경에 가서 음부라는 게 나와요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음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불교에서 나오는 불교에 나오는 그와 같은 용어예요 지옥이지 어디 음부가 있습니까? 음부 이런 말들이 문법의 오류는 수도 없이 많아요 말할 사랑을 인하여 그런 말 없이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죠? 내가 너로 하나님의 백성 너로가 뭐예요? 너로 하여금 아니면 내가 너를 하듯 이렇게 해야지 너로가 뭐예요? 너로가 그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왜 그러냐?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하고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성경이라고 하면 그 나라 스탠다드 문법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성경 빨리 성소공예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을 하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는데 가서 보시면 그러면 좋은 말씀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이 평생 어려움 속에 거한다 한 구절만 제가 읽고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빌리포스 2장 한번 가서 보시죠 빌리포스 2장 2장에 1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정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정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개혁성경에 너희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야 그냥 교회 와서 일하고 목사 말 듣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ork out Work out 기업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work out 해라 그럼 기업이 이미 있는 거죠? 그 있는 그 기업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work out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지금 너희 그러면 빌리포 성도들이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가 이미 구원 받은 그 구원을 work out 일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work out 밖으로 드러내서 성도로서에 마땅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지 그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를 쓰고 매일 교회 와야 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한두 군데가 너무너무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번역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중시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게 지워져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뜻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사도 바울이 원래 주려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복수면 복수 복수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이것이 온전한 그런 성경이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둘째 시간 잠시 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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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